그냥 다 합의했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이번 4월 10일 총선도 그냥 치르겠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국힘은 입 싹 다물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쫙 내려가는 겁니다. 총선이 그냥 떠밀려가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총선을 결과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던진 표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여러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위의가 여러분들 기존 방식이고 개표소에서 사전투표함과 당일투표함을 까고 개함이라고 하죠. 열 개장 전자개표기를 돌려가지고 그다음에 개수기를 통과한 다음에 육안으로 대충 검사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 왔는데 언론의 대서특별함에서 12월 27일 날 선관위가 내놓은 아주 혁신안이라는 것이 3번하고 4번을 바꾼 거죠 순서를. 그래서 이걸 심사국 수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들에게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니까 전면적인 수계표를 실시하게 됐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윤 대통령께서 드디어 한 건 하셨다 이렇게 해서 박수를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개함 단계에서 개함 단계에서 실물로 된 위조트 표지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마련한 특정 선거구의 조작값에 맞춰가지고 표를 위조트 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선관위가 이야기하는 전면 수계표라는 것이 결국은 투표자들이 딴진 투표지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더해준 투표지 가 합쳐진 그런 사전투표함을 까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그냥 세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2020년도 2024년 4월 10일은 선거를 치르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간단합니다. 계산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한 다음에 거기서 확보된 위조 투표지를 전부 다 더블당 후방에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를 제작할 때 간단합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은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15%를 22%를 올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7.49%의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조 유령 사전투표 자수가 37,453표가 나온 거죠. 그거를 그냥 모두 다 진교훈이가 여러분 진교훈 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37,453표를. 그래가 여러분 그거를 사전투표함에 다 집어넣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고 와가 개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개함을 해가지고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데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모든 여러분들 표가 진짜하고 가짜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부가 수검표를 전면 수검표를 하든 육안으로 보든 관계없는 겁니다. 다 가짜가 전자개표기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언제 한 겁니까 4.15 총선과 관련된 다섯 번의 재검표. 인천연수월, 양산월, 파주월, 영등포월, 오산시에서 있었던 개표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때는 개함이 어떻습니까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하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숫자에 맞춰서 모두 다 사전투표지하고 당일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혹도 있는가 하니까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투표함을 건드린 의혹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작업은 누가 했겠습니까 지역선관이 사람들이 했겠죠. 그렇게 해서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뭡니까 가짜 투표지를 개함을 해 가지고 전자개표기를 통과시켜 가지고 법원에 이런 대법원에 이런 직원들하고 부장판사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루 종일 표를 센 겁니다. 표를 세는 과정이 또 엉망진창의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가장 중심의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것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박오일사인 사전투표함에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조투표지를 가지고 항상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전산조작도 마음대로 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위조투표지를 언제 만들 것 같냐 제야 전문가 말씀은 이렇습니다. 선거인수가 확정되는 시점 그게 한 달 전입니다.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그때 이미 뭐가 다 준비가 되는가 하니까 선거구마다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로 발표할지 위조투표지를 몇 장으로 만들 지가 다 한 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 이야기는 다 준비해놨다가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그냥 사박오일사에 그냥 집어만 넣으면 되는데 집어넣을 때도 그것이 횡랑식 이런 사전투표함이기 때문에 그냥 아가리를 불리면 그냥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뭐죠 그냥 인쇄소에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대한민국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들이 그냥 투표 결과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조선 선거하고 남조선 선거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북조선은 그냥 내놓고 지명하고 남조선은 선거를 하는 것처럼 폼을 잡고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넣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분노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낫게 될 일에 대해서 근심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인들은 다 의도적으로 그거를 다루지 않습니다.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이미 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여러분들 빼앗긴 그 효과는 서서히 여러분들 사람들의 목을 조일 겁니다. 갑자기 뭡니까 나라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고 선거 범죄의 핵심에 가짜 투표질을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총선에도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모두 다 위조 투표질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의 핵심 포인트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고 그다음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질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 투표질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 용지에 찍는 건데 그거를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법의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은 찍어라 이렇게 하는 건데 2022년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대법관 함께 판례를 받아 놨을 겁니다.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밑에 여러분들 뭐죠 내규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아주 정교하게 사전투표를 도입하고 그리고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이런 정치 성향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조작된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qr코드에서 확보된 국민들의 성향을 가지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고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찍도록 하고 그렇게 1년의 작업을 다 거친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체제가 그냥 자각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은 대한민국의 체제가 거의 뭐죠 완벽하게 그냥 자각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선거는 그냥 뭐 악소리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도 못하고 지금 그래도 뭐 미우나 고우나 윤 대통령이 계시니까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용인이 되지만 이재명 중심의 더블당이 여러분들 1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저도 그때가 되면 그냥 손 안 들겠습니까 그래 너희끼리 그냥 잘해먹어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잘해먹고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은 위조투표지를 투표 개인 도장을 찍으면 선관위는 위조투표지를 제작 투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위조투표지 제조 투입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고 선거 사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산조작도 마음대로 하기 힘들죠. 발각될 염려가 높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맹주성 교수님이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가짜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통과시킨 이후에 육안으로 수개표를 한다고 가짜 투표지임을 하긴 해도 이미 개표기를 통과했는데 무슨 수로 무효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모든 선거가 여기서 뭡니까 다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도 국민의힘이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선관위가 배분을 안 해 주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한 70석이나 이렇게 좀 군소정당보다 조금 더 많은 정당 더불당은 뭐죠 영구이 뭡니까 170석 80석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다음 뭐 자질구란 정당에 몇 석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00석 이상을 그냥 좌파들이 장악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선거 사기시력들하고 타협을 한 거죠. 악과 그냥 타협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대통령께서 모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 들 어떠하리 그냥 우리도 다 이렇게 얽혀가지고 그냥 뭐 한평생 삽시다.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불쌍하게 된 것은 국민들이 불쌍하게 된 거죠. 국민들이 이제 주리를 안 틀겠습니까 처음에는 주리가 트는 걸 모를 겁니다. 슬슬 뭐죠.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고 부담이 계속 가중화되고 그 다음에 끼리끼리 해먹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노출이 되고 그렇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못하겠죠. 그냥 다 순응해가지고 홍콩이 홍콩이 일국 양재체제가 여러분들 다 저물어가지고 힘들어져도 홍콩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중국 공상당에 대들지만 않으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중국 공상당에 대들면 탄압을 받지만 대들지 않고 그냥 입만 다물면은 그러면 그냥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홍콩이 겪는 것처럼 점점 나라 상황이 악화가 되겠죠. 악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선거가 이렇게 완전히 형식화 됐지만 그래도 자기 편을 더 여러분들 챙겨줘야 되고 자기들도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탈 안 하겠습니까 건강보험료라든지 조세 준조세 빼앗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선거가 그대로 있습니까 그래도 부가가치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 같은 걸 좀 그래도 좀 자제하는데 선거가 전혀 뭐죠 그냥 뭡니까 요식형위가 돼버리게 되면은 그냥 그냥 안 죽을 만큼 그냥 그렇게 과중한 과세를 매길 거라고 책임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생산력 자체가 나라가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서서히 올 거란 이야기죠 예 예 예 예 예